네 네 다 보이셨나요? 그러면 얼굴들 다 보이시게 아 뒤에도 잘 서주시고요. 사이사이 서주시고요 제가 뮤지컬 마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화이팅! 포즈 잡아주시고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잘될거에요 저희 마타리 가겠습니다 뮤지컬 마타리 화이팅! 네 여러분 멋지게 아름답게 사진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앙상굴 배우님들께서는 퇴장해주시고요 이제부터 배역별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배우님들께서는 한발 앞으로 나와서 사진촬영을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MC형 임충길 배우님 그리고 안나역의 김희원 최나래 배우님 캐서빈의 홍기주 선후배우님 찍겠습니다 임충길 배우님부터 찍겠습니다 네 앞에서 개인컷 찍고요 그룹별을 찍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봐주시고요 네 네 천천히 오른쪽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나역의 김희원 배우님 안나역의 김희원 배우님 아 네 오늘 안계셨고요 나라의 최나래 배우님 사진 찍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천천히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우리 마탈이 곁에 엄마처럼 친구처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서빈 역의 홍기주 배우님 네 왼쪽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캐서빈 역의 선우 배우님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충길 배우님 최나래 배우님 홍기주 배우님 함께 그룹으로 찍겠습니다 네 네 세 분께서 멋지게 네 왼쪽부터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웃으셨나 안 웃으셨나 봐요 미소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라두 대령역의 김준현 배우님 신성록 배우님의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찍을게요 먼저 김준현 배우님 아 신성록 배우님 먼저 찍겠습니다 네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현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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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이제 같이 김준현 배우님 신성록 배우님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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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희, 정태국 배우님의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창희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송창희 배우님도 왼쪽부터 천천히 봐주시고 멋지게 카메라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타리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이죠 라테같이 달콤한 발음을 연기해 주실 겁니다 달콤하게, 부드럽게 사진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른쪽도 봐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태국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태국 배우님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멋있게 원래 멋있으신데 더 멋있게 찍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멋있게 포즈 잡아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셨죠?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같이, 알맘 두 분 같이 찍겠습니다 네, 멋있게 네, 멋있게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옆에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시네요 객석에서도 말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멋있고 잘생기셨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두 분도 하트 한번 해볼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까요? 어우,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정태국 배우님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그 어떤 순간도 아름다게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마타리 촬영하겠습니다 김소영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형 배우님 왼쪽부터 천천히 봐주시고요 네, 아름다운 귀소로 아름답게 여러분들 사진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주현 마타리 복주현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아우 박수 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박수 치시기 싶으셨는데 지금 카메라 들고 계셔서 못 치고 싶으셔서 카메라 소리로 박수를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셔터 소리로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마타리 함께 모시겠습니다 두 분 같이 찍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두 마타리 무대에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서있는 모습이 될 수 없죠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네, 정말 모든 장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두 여배우님 모셨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저희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의사 준비 대신에 이제 앉아주시고요